혜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서 좀 해드렸는데 식사하세요 아침에 간단하게 한숨 뜨죠 뭐 이거 뭐 자네가 했너머 이시 으 으 으 아 나는 이런 건 잘 안 먹는다 루이 한 선수하면 아 Putin ko 코ixed gn llama 어떤 거 엇 bought 네 그러면 저희 부터 이id 뭐라 네 나는 그런거 Considering 소고기는 먹어도 요고 우유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전야 입에 대해서 estim 나라 Lπ 너 거기서 해 주세요攻 Ah 나 진짜. 어우 내 속이 다 울렁거려. 베이컨 드신 거 같아요. 아 뭐야. 아 또 엉덩이. 아 여기는 천평이네요. 아 너무 창피하기. 돼요. 물론 또 벗고 계시겠고. 뭐 하세요. 잘한다. 그래서 왜 부딪히는 것 같아요. 어디 밥 누가, 아침 단번에 누구죠? 누구, 누구? 아유, 놀러 오면 다 그렇죠. 간단하게 라면 먹고요. 제가 단번이니까 세 개만 끓이죠. 그것도 많은데. 나만 먹으세요. 안 드시겠다면 안 드릴게요. 데리고 다니면서 잘 많이 못 먹게 하지. 또 피곤하지.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많이 빠졌다고 그러더라. 많이 빠졌대. 아니, 다 맛있는 것만 있네요. 다 빠져서 보고 좋아요, 그러면. 그러더라고. 응. 장모님은 이제 그만 드세요. 그거 드시면 충분히 다 이런 거 드시고 그만 드세요. 일부러 이제 수영이 내가. 아유, 나도 기꺼이 받아들여야지. 왜? 살이 쫓으니까 어쩔 수 없이. 금방 빠질 거예요, 이건 물살이라서. 부종도 있어요, 부종. 아유, 부종은 부종이. 다리가 요새 많이 났어. 아유, 그러니까 시킨 드라마 다 성분이 건강하신다니까. 그 대신 풀하고 과일만 먹었더니 밥은 고기만큼 먹었어요. 좋죠? 좋은 게 뭐야, 기운이 없어가지고. 네. 배심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수영 갔다 오는데. 네. 귀여우다시피 해서 셔틀버에서. 잘하셨어요. 조용하셨는데 그래 빠져요. 찍어버리는 거 봐, 옆에. 네, 옆에 또. 맛있게 좀 없나? 이 정도면 유리는 안 깨질 거예요. 짠. 오, 맛있겠다. 아유, 드리지 마세요 이제. 아니 뭐, 조소방이 좋은 거니까 드세요 뭐. 언제 또 더 먹겠어? 언제 또 더 먹겠어? 한 대도 때렸으면 딱 좋겠네, 우리 아들한테. 그만 안 돌리지. 때리세요. 그나마도 백년손이나 못 때리지. 아무리 백년손이라도 또 아드님하고 또 똑같잖아요 지금. 때리세요. 우리 장모님 무서워하는 게 왜냐면 날 때릴 수 있어. 때리고 난 다음에. 우리 엄마가 가만하니까 너. 백년손님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돼. 그래. 가시죠. 스바브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. 응. 저기 저 산속에서 할 거예요. 응.